이제라도 하시고 싶었던 일을 하시고 취미를 가지시며 인생의 기쁨을 찾는 것에 운을 쓰시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 호랑이띠 운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호랑이띠는 바라는 것이 많고 만족을 잘 못 느끼는 성격이다 보니 열심히 일해온 것에 비해 한 해가 힘들다 느껴질 수 있겠습니다. 허나 금전과 재물은 원하는 만큼 왕래하겠다 하십니다. 단 도화가 발동하여 미혼인 사람에게는 좋은 기회가 오나 기혼인들 잠시 기쁨으로 위험을 무릅쓰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건강에도 이상신호가 올 수 있겠으니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공원 같은 곳에서 운동하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나이별 운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4세 무인생 초년운이 들어오는 해입니다. 20대 들어오는 초년이 가장 좋은 운으로 꼽히는데요. 자격증이나 취업에 도전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겠다 하십니다. 하지만 운이라는 것은 나쁜 운과 함께 들어오기 때문에 미리 저희 같은 무석인을 찾아서 연월일시로 사주를 확인하시고 움직이시는 게 좋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36세 병인생 멈춰있던 운이 이제야 활동하는 시기가 왔습니다. 귀인, 재물, 금전, 문서, 사업, 전체적인 운의 흐름이 좋다고 보여지고 어떠한 일을 하신다 해도 좋은 결과가 따르겠습니다. 너무 운이 좋다 하여 주색을 밝힌다면 낭패보는 일이 생길 수 있으며 구설 시비가 있을 수 있으니 조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48세 갑인생 이혼수가 들어오는 해입니다. 기혼자들은 가정에 신경을 쓰라 하시네요. 가정의 평온함을 본 주변에 아는이가 귀인으로 다가오는 해이기도 해서 이로움을 받아 승승장구할 수 있는 그런 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동업은 피하시는 것이 좋으며 부부간에도 같은 일을 하지 않는 것이 가정의 하압에 좋겠습니다. 60세 이민생 금전으로 피해를 볼 수 있겠습니다. 주식이나 투자는 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신물수가 있어서 본인의 물건을 잃어버릴 수 있고 건강이나 금전, 재물 또한 잘 관리하시라 말씀드리겠습니다. 72세 경인생 늦게 들어오는 운이 시작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마지막 운은 그리 쉽게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이제라도 하시고 싶었던 일을 하시고 취미를 가지시며 인생의 기쁨을 찾는 것에 운을 쓰시라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 쪽에 문제가 있으신 분이라면 몸 건강에 더 신경 쓰시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호랑이띠 운세를 말씀드렸는데요. 전체적으로 호랑이띠분들의 기운이 나쁘지는 않습니다. 단, 조심해야 할 것을 잘 짚고 넘어가신다면 어느 띠보다 행복한 신축년을 보내지 않으실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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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